할꺼에요 우와 한발 들고 새 바퀴 돌아갔다 아니 새 바퀴 와 사장님 사장님 연습해 다시 한번 해봐 누나는 잘하잖아 빨리 해봐 잘하고 저렴트 때렴트 추는 것 같아 응 해봐 누나 지금 이분하고 있는 것 같아 응 한번 해봐 이것만 했어 옛날 해봐 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이걸로 하면서 해가 소리나는거야 누나한테 가서 하는 방법을 좀 배워 해봐 됐는데 아쉽다 그래도 나 잘해줘 해봐 해봐 한번 누르면서 두발로 해볼게요 다음에 한발 할거에요 다음에 정발 할거에요 하아 우와 자 이번에 한발로 해볼께요 한발로 하면 될까 모르겠네 해봐 안된다 아니